이에 따른 예산은 추가로 확보가 된 건가요?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생계지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 7천억원 중에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추가로 확보가 된 건가요? 이번에 확보된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 6천6백억원으로 이 안에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음압구급차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개의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 중에 있는데요.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더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예산 45억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염병 검사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는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 통과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병원도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번 추경예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장을 위해 3,5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위해 예산 4,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3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답니다. 그러면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생계지원은 없나요?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2조 6,989억 원도 포함됐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는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을 4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위기가구에는 긴급생활비 2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지역 주민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코로나19에 대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쏙쏙 뽑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